소 이만해 저게 엄청 커 반죽 관자가 레스토랑에 나오는 그런 관자맛이야 반죽 마라향 대박이다 이 다리는 볶음밥을 해먹을때 넣을게요 어휴 와우 마라소스 아까 넣다가 남은거 와우 아 우아 재킷 앗 쪼 랩 랩 탱탱 탱탱 퉤 퉤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아, 배고프다 중간다리가 제일 크니까 중간다리부터 진짜 커요 이렇게 속 자, 큰잎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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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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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없어요 이거 옆집 동생 한번 먹여볼게요 동생이 킹크랩 태어나서 한번도 안먹어봤대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오쌤 오쌤 한번 먹어봐 한번 맛을 표현해줘 이거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어? 알았어 기다려 완전 쫀득쫀득하네 쫀득쫀득해 와 대박 줘봐 또있어 여기다 여기있지 그렇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이거 찐입니다 대박 맛있다 없어졌어 오케이 빠알 오늘 킹크랩이 키로당 75,000원 정도 합니다 30 얼마 정도 나왔습니다 제일 비싼거 같은데 이때까지 먹은거중에 그래도 맛있으니까 뒤집어내려 20,000원 정도 두고 쭈아라 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좋아 너무 맛있어 이 맛은 한 번 더 먹어야지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진짜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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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짚게냄새는 진짜 쫄깃쫄깃하고 땡글땡글해요 자, 이제 뚜껑을 따볼게요 살을 발랐습니다 조금 먹어볼까? 와 이건 먹어도 먹어도 계속 맛있다는 느낌이 드네 이제 밥 비벼야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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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킹크랩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때까지 먹은 킹크랩중에 잘 맛있었는데 오늘 진짜 맛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